11월 30일 일본은 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호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9일에도 근처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6년 1월에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던 지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올 2021년 4월 도카라 열도에서 250번 이상의 군말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도카라 열도에서 수많은 군발 지진 발생 외에 1982년 3월에 호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진은 이와태현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24일 근처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와태현 지진은 미야기 현에서 진도 3이 일어난 다음 날에 이와태에서 진도 3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미야기 주변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큰 지진의 전조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진은 아키타현 내륙 남부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20일에 이 지역 근처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열흘 전입니다. 아키타는 올 6월에 130km가 신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과거 아키타현의 대지진 발생전을 살펴봐도 신발 지진 이후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도쿄도 23구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근처에서 11월 20일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열흘 전입니다. 도쿄 수도지카 지진은 지난번에는 100km의 신발 지진이었지만 이번에는 깊이가 70km로 옅아지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호카이도 바로 근처의 구나시리 섬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근처에서 반년 전 7월 5일에 규모 3.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지역 지진 11부에 일본 이와태현에서 진도우약의 강진이 발생을 했으므로 일주일 정도는 동북지방의 강진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12월 1일 방송 녹화시간 현재 오후 4시 30분 기준 12월 1에도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사이타마현 북부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26일에도 이곳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두 번과 세 번째 지진은 두야마현 동부에서 두 번 연속 규모 3.3과 2.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 3월 18일에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한 이후 8개월 만의 지진입니다. 네 번째 지진은 야마가타현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 2월 21일에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9개월 만의 지진입니다. 다섯 번째 지진은 시마네현 동부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 10월 16일에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두 달 만의 지진입니다. 여섯 번째 지진은 지바현 아바다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 21번째 태풍야토가 발생하였습니다. 태풍야토의 현재 해양 환경은 고수온 해역으로는 29도의 비교적 높은 해수온에 있으나 곧장 수온이 낮아지는 해역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고 해양열용량으로는 현재는 100에서 125kj의 높은 열용량에 있습니다. 3에서 4일 정도 높은 해양열용량 해상에 머물댔으나 전향하면서 급속도로 낮아지는 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연직시어는 10에서 15노트로 비교적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부는 광국제공항 서쪽 약 730km 해상 부근이며 시속 약 18에서 19km의 속도로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